In 1994, 1944년에 The German Rocket Bomb Attack, 로켓트 폭탄 공격 독일의 로켓트 폭탄 공격이 런던에 갑작스럽게 상승하였습니다. 공격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Over 2000, 2000개 이상의 V1, 로켓트의 이름이에요. Flying Bomb, 날아가는 폭탄 자, 얘가 떨어졌습니다. On the city, 도시에, 콤마 아인지니까 분사 고민이겠죠? 자, 그래서 killing more than 5,000 people, 죽여가면서,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리고는 many more,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부상 입히면서 many more,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부상 입히면서 자, somehow, however, 그러나, 어떻게, somehow 하면은 이 단어가 참 해석하기 애매한 단어이기는 한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의미에요. 자, The German consistently means their target. 이 독일인들은 독일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놓쳤습니다. Bombs that were intended for Tower Bridge or Piccadilly 그래서, Tower Bridge, 아니면 Piccadilly, 여기에, 여기에 대해 소동태지, 의도 되어졌던 폭탄들이 자, 이럴 때 우드는 상당히 도시에 부족하게 떨어지고는 했습니다. 이럴 때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 use2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Short of the city 라는 표현은 도시에 못 미쳐 자, 콤마 또 분사구문이네요. Rending 분사구문 Rending in the less populated suburb 그래서, 이 덜 사람이 사는 교회 지역에 착륙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폭탄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This was because 이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In fixing their target. 그들의 목표를 고정시킬 때 저기 뭐야, 폭탄에다가 그 목적지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미사일이 알아서 서울로 가나? 뭐 요즘 미사일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옛날 미사일은 그런게 택도 없었겠죠? 거기다 경도하고 위도, 서경 얼마, 부기 얼마 이렇게 그 정도는 뭐 이제 해가지고 옛날 기계니까 뭐 굉장히 이제 그 설정하는게 좀 설정하는게 그러니까 이제 연료를 얼만큼을 넣어야지 어디까지 날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그들의 그래서 목표물을 타겟을 고정시킬 때 정할, 정할, 이제 그 경로를 정할 때란 얘기야 The Germans relied on the secret agent 그 독일인들은 비밀 요원들 그러니까 스파이가 되겠죠. 자 그들이 Head planted 대가고 과거완료지 영국에다가 심었던 그 비밀 요원들에 의존했습니다. 스파이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They did not know that 그들은 대절을 몰랐습니다. These agents had been discovered 이 요원들이 발견되어졌다. 그래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발각됐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몰랐고 또 이 대절을 몰랐습니다. In their place 여기서 이 대열은 요 비밀 요원들 독일이 영국에다가 심어놨던 독일 측 비밀 요원들을 뜻하는 거지 자 요 말은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라는 뜻이니까 그들 대신에 영국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요원들 ED이기 때문에 영국에 의하여 By를 붙여서 해야돼 이 요원들이 그들에게 이 댐은 독일인들 4형식이죠. 그래서 감목 직목 미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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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미묘하게 기만적인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여기서 기만적인 이라는 단어부터 그러면 이거는 First 틀린 정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국 런던까지 런던에 타워브리지까지 오려면 2시간 27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보니까 2시간 25분 그러면 그 타워브리지 못 미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다르면 안 돼. 약간 달라야지 믿지. 그래서 The bomb would hit farther and farther from their target every time they fell. 그래서 이 폭탄들은 타격하고는 했습니다. farther and farther 점점 더 멀리 그들의 목표로부터 매번 They fell 그들이 떨어지는 매번 매번 그들의 목표로부터 점점 더 멀리 타격하곤 했습니다. By the end of the attack 그 공격의 끝 무렵 로켓 공격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 그때는 그것들 폭탄들은 착륙하곤 떨어지곤 했습니다. On cows In the country 시골의 소들에게 By blank The English army gained a strong advantage 영국 군대는 이렇게 함으로써 영국 군대는 강한 유리함을 강한 이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랬는데 미묘하게 다른 미묘하게 가짜 정보를 줬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지 By feeding the enemy wrong information 사형식 동사죠.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먹임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먹인다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를 준다 라는 뜻이겠지